첫 번째 순서 이슈 파워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투자하실 때 참고하셔야 될 이슈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한타 증권의 김덕호 FA와 함께 하겠습니다. FA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또 김덕호 FA가 어떤 이슈를 확인해 주실지, 냉철한 분석을 해 주실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이슈는 뭔지 화면으로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는 바로 FOMC 회의 결과입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지만 증시에는 부담이 된다. 이런 이유로 뉴욕 증시도 오늘 우리 증시도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과연 연준에서 그리고 파월 의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지 자세하게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바로 FOMC 회의 결과입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 가지 이야기, 테이퍼링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증시에 대한 거품 논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체크를 해 보면서 시장의 전략을 세워 보도록 할 텐데요. 전무관님, 일단은 새벽에 FOMC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한번 정리를 해 주실까요? 사실 언급될 게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1월, 2월, 3월에 똑같이 언급됐던 내용들이 다시 나오다 보니까 많은 시청자분들이 여전히 똑같구나, 별거 없었다라고 다들 시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한 가지 있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별거 없다, 별거 없다, 계속 현행 상태 유지한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 반복이 될수록 반대급부에 대한 두려움도 마찬가지로 커지기 마련이죠. 결국은 이제 연준에서 마찬가지로 금리 동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채권 매입에 대한 유지 부분들은, 자산 매입 부분들은 기속적으로 유지를 하겠다, 규모를 동결하면서 유지를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여기에 이제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이 또 언급이 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또한 마찬가지로 단기적인 현상이다, 라고 또 다시 한번 많은 시청자들도 안심시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이제 장후에 바로 이제 장에서는 조금 소폭의 상승을 또 보이는 어떤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났지만은 월가에서는 마찬가지로 이런 반응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 반복이 될수록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훗날 다가올 두려움이 굉장히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그런 부담감들이 때문에 증시에서 조금 매물이 나오지 않았나 정도로 요약을 드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확률을 통, 확률적으로 어떤 통계를 만들 때 우리가 정규 공포 곡선을 이야기를 하죠. 가운데가 볼록하고 양끝이 바닥에 있는 효과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이렇게 연주에서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최소한의 자산 매입에 대한 규모를 조금 좁혀놔야 되는 원인이라고 보는 것이 바로 인플레이션 그리고 완전 고용에 대한 어느 정도의 추종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완전 고용을 이룰 때까지 적극적으로 자산을 매입을 하겠다. 그리고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발언을 하고 있지만은 오히려 이제 아마 투자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투자를 하지 않고 혹은 이제 생업에서만 전념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 부분들을 공감하실 겁니다. 물가가 너무 올라갔다. 그래서 살기가 정말 힘들다. 이런 부분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물가는 올라가고 투자 장품에 대한 가치는 또 어느 정도 거품 있지 않을까라는 월과의 의류들도 나오지만은 지금은 어느 정도 거품을 보기에는 아직까지 멀다라고 부분들이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다는 거죠. 대신 이제 조심스럽게 보셔야 될 건 바로 이 점입니다. 지금 미국의 금융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한편으로 세계의 금융 경제에 가장 막강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두 사람의 의견이 지금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금리 동향을 얘기를 할 때는 연준의 파월 의장을 굉장히 많이 주시를 하는데 이 파월 의장의 금리를 올릴지 말지에 대한 그 결정을 연준에서 하게 되는 원인도 사실은 미국의 시장을 보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넨 앨런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고용 시장이 앞으로 올 2021년 안에 단판 승부를 짓겠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강하게 부양책들도 발의를 하고 여기에 또 부스터샷까지도 과감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넨 앨런 장관은 올 한 해 모든 어떤 실업률 논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끝내겠다라는 측정으로 적극적이고 아주 공격적인 지원책들을 발행하고 있는 반면에 오히려 이제 파월 의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매입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하더라도 2년에서 3년 정도 고용 시장이 회복될 때까지 시간이 좀 더 버퍼가 걸릴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점은 이렇습니다. 두 사람이 모두 동일하게 지금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1년 안에 만약에 경기 회복이 완벽하게 진행이 된다. 특히 미국 중심으로 봤을 때 미국의 시장에서 만약 고용이 안정화가 됐다라고 본다면 미국은 다시 금리를 강하게 올리겠죠. 그런데 미국은 먼저 부스트샷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코로나19에 일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통한 어떤 피해를 굉장히 많이 좁혔는데 후행으로 따라가고 있는 국가들 혹은 아직 백신 보급이 원활하게 되지 못했던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이제 거품을 빼겠습니다. 이제 금리를 인상을 하겠죠. 그렇게 되는 순간에는 다른 나라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환율 문제가 또 터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이머징 국가라든가 다른 나라들의 입장에서 눈치를 보는 것은 이제 미국 시장이 고용이 안정화가 되는 순간에 그 해당 국가들에 의해서는 또 일시적으로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장기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이런 변동성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또 다시 외국인들이 또 매수를 할 수 있는 또 진입을 하는 기회가 열리기 때문에 시장이라는 것은 단기적인 부분들도 충분히 대응을 하시면서 장기적인 컨센서와 함께 투자를 하셔야 된다 정도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FOMC 회의 결과를 좀 김덕호 FOMC와 분석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뭐 계속 비슷한 이야기들을 파월 의장이 해줬는데 이것이 오히려 이제 시장에서는 약간은 불안감을 좀 가져왔다라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고요. 뉴욕 시행제도 그랬고 오늘 우리 시장도 이런 비슷한 흐름으로 좀 이어가고 있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좀 상승했다가 하락으로 전환했다가 이제 다시 하락을 좀 만회하고는 있는데 오후장까지 이제 또 실적 발표라든지 다른 이슈들이 계속 나올 테니까 그것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단기적으로도 보셔야 되겠고 중장기적으로도 이런 FOMC 미국 쪽의 금리와 고용과 관련된 상황도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